힐달라고 이 새끼야! ㄷㄷ 야 안 날어? 왜 이렇게 못먹어? 터무를 안 내네? 터무를 안 내네? 터무를 안 내네? 터무를 안 내네? 애들이 터무를 안 내네? 터무를 안 내네? 터무를 안 내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진짜 그지같이 하네 야 이러면 골도 못 가? 니네 때문에 쟤 뭐야 왜 떨어져 멍청이 아니야? 아 진짜 웃겨 뒤진다 진짜 야 이거 바꾸자마자 궁 생겼다 밴벼라 이놈들아 아 힐 밴 아 겁나 웃겨 야 이거 씨 애들 쇼한다 야 얘네 브론즈인가 봐 야 나 브론즈인가 봐 애들 하는 거 봐 야 안 하면 쥐 혼자 떨어져 이 씨 야 씨 안 하면 쥐 혼자 떨어지냐 미치겠다 이 씨 아 왜 아 웃겨 죽어 아 고용이 아유 애기네 힐 좀 주세요 아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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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초 대 이씨 어 어 어 어 컴퓨터 책상을 바꿔가지고 어 어 어 어 죽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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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힐 밴이야 힐 밴 힐 밴 뽕 누구 뽕 누구 뽕 누구 어차피 다 죽을 거 뭔 뽕이야 뽕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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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안 죽어 쟤 안 죽어 아 아 겁나 웃겨 애들이 우리 판 다 쇼를 하는데 파라도 혼자 떨어져 죽고 파라도 혼자 떨어져 죽고 아나도 혼자 떨어져 죽고 다 떨어져 죽어 아 눈알 찾으러 가고 있어 거실이 더 나은 거 같지 아베씨 아나도 웃겼어 아나도 혼자 떨어져 죽었잖아 둘 다 똑같아 아 근데 거실에 테이블을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책상 둘 데가 없다 책상 둘 데가 없어 책상 둘 데가 없어 책상 둘 데가 없어 뭐 책이 어딘가에서 어디 저래 간 거 같애 책상 둘 데가 책상 둘 데가 책상 둘 데가 중간방이야 중간방 아니 여기 안방이야 여기 안방 겁나 커 쇼를 하네 쇼를 하네 난 죽었다 힐러가 던진다 힐러가 던진다 내가 힐금이네 아 진짜 짜증나네 방이 어둠 어두워 여기 그게 저기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명이 안방이 훨씬 어두워 거기 거실은 조명이 이렇게 바로 책상 밑에 있었거든 좀 애매하다 아이씨 아이씨 너다 던져 아이씨 안녕 오 야 이게 죽는다고 야이씨 쇼했네 라인 컷 야 힐이나 이 새끼야 라인 컷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힐러가 야 초딩시키 저거 죽여버려 접근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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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힐 힐 힐 깨이 힐 힐 에씨 포탑 있는데 트랙 가능해? 힐 힐 왜 그거 하는건데 간화하지 힐 힐 힐 어 렉 걸린다 힐 달라고 이 새끼야 너 안해 힐 개새끼야 몇 건 힐 달라고 하는데 힐을 안줘 넌 안해 야 이거 그만해 이거 나 2판 안해 아 나 2판 안해 아 진짜 열받아서 못하겠다 이거 힐 달라고 이씨 진짜 열받아 아 이거 열 안 받냐고 애들이 다 개똥같이 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상대방 개못하는데 개지잖아 지금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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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쟤는 왜 혼자 뒤지는 건데 진짜 글쥐 같아서 게임 못하겠네 야!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혼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아 쟤 왜 힐을 키라고 아 루시우 힐 왜 안키는데 쟤는 힐을 안키네? 쟤는 힐을 안키네? 야 원래 저나는 게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쟤는 힐을 안키네 쟤는 힐을 안키네 날빠야? 다 뒤져라 그냥 다 닥치 다 죽여 야 너가 다 죽여 나 낑겼어 얘는 정상이네? 뭐지? 뭐지? 얘는 정상이야 나 낑겼다 나 낑겼어 그지가 돼 야 이거 지는 게 말이 되냐? 야 이씨